안녕하세요. 갱여입니다. 오늘은 그냥 4명과 대화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저도 답해보았습니다. 신이 있나요? 네, 계십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무엇도 아닌 오직 한 분 계십니다. 그럼 신은 어디에 있나요? 네, 신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 속에 계십니다. 우주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네, 태양이 바로 우주의 눈입니다. 화암경, 즉 신비적인 것을 경험한 이는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랑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나요? 신은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 해주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럼 신은 진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은 찬양이나 종교적인 추앙적 믿음 같은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개개인은 하나로 이어져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순수하게 맑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신은 크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인, 무종교인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럼 신은 자신이 종교가 되길 원하나요? 신은 세상에 인간들이 추정하는, 추앙하는 종교가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신이 진정하게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종교는 아니나 그저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인간의 돌이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법이 참 잘 만들어져서 질사화된 사회의 규범이 있기에 그것을 잘 지키며 살면 됩니다. 그럼 그건 그것이고, 각성자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가요? 각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규율이나 법은 법대로 잘 지키면서 우리의 각성자들은 맑고 바르게 마음을 나누며 인간으로 악하지 않게 적정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원하는 바 바라시는 것이 크지 않으심으로 우리도 거창하게 단을 만들고 고분을 위한 건물을 짓고 음식을 크게 차려놓고 사치로 추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조용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가요? 그러면 주변인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종교적인 문제로 홀대를 받거나 구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정신이상자로 의회를 받을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 늘 밝은 에너지의 사람이라 마음 부자, 의식 부자로, 의식의 부자로 곧 행복입니다. 그런 긍정의 삶은 늘 지복이 가득한 행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행운의 삶은 제가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데요? 네, 저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올리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 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신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각성자들이, 정인들이 각성 과정에서 어느 차원에서 머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차원은 12차원부터 50차원까지 그렇습니다. 굳이 구분하자 치면 낮은 차원이고요. 지구에서의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큰 단원으로 나누면 4차원이나 5차원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곳은 이제 빛의 인간, 지구 상승, 주기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육되어진 곳들이고 남들이 들이면 정신착랑증, 조현병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들을 때 이유는 그렇게 영성을 교육시키고 가르침을 받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교육기관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의 차원의 것을 말하는 이들의 것을 완전하게 믿고 자신의 과정 속에 대입해버려서 과다의 망상 환자로 오인받기 딱이죠.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갇혀 계실 수도 있지요. 평생.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께서 진정하게 걱정하시는 것은 그 차원에 머물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각성자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럼 그 차원에서 각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과정인가요? 그 과정은 의식 차원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의 차원을 지구에서의 견성각성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틀 안에 갇혀버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께서도 너무나 많은 정인들이 그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럼 해결 방안을 내놓아 보세요. 그것은 현재 상황인 것처럼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결정을 짓고 단정 짓지 말고 의식에 정답을 주지 말고 내가 만든 허상들 그것은 그때 비로소 차원이 내가 다 자유롭게 내던져 버리고 불살라 버렸을 때 다 버렸을 때 허상들 상들을 다 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차원이 멈춘 존자들의 의식은 제3의 눈이 다시 바르게 가동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망상의 샤머니 즉 그 현상 속에서 착각의 차원은 우주의 눈 마음의 눈 즉 해와 달이 가동을 바르게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나는 특별한 전사도 특별한 존자도 아니다 라는 의식의 생각을 가지시면 그 함정에서 착각에서 그 차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시나요? 신의 대리인이 있나요? 아니요. 대리인 따위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에게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누구 하나에게 찍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성하면서 많은 스승님과 여러 가정의 형상을 보지만 그것들은 모두 허상입니다. 그저 우리의 의식 차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고도의 천상 교육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럼 신의 등급이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등급은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누구나 누구 하나를 추앙하거나 받들지도 않습니다. 천상에서는 그저 하는 일들이 다른 것뿐입니다. 각자 고요하게 할 일들을 할 뿐이죠. 각각의 다양한 일을 담당하는 사무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사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을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천사들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메시아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메시아는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요? 네. 그 메시아는 정도령도 미륵보살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바로 각성된 개개인의 내면 안에 우주의 만물과 합일된 이들이 모두 메시아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특별한 존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 각각의 맑은 이들이 평안하고 무난하게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에도 더 나아가 나라에도 좋은 균형을 이뤄주고요. 지구에도 균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성된 이 모두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균형적인 조화로운 각성자들입니다. 그럼 예언사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선 종교적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온 것인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인간을 하나로 구심점으로 모으기 위한 종교적인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합니다. 맞죠? 또 그리고 개인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들이 틀렸다가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경험한 차원에서 밀어볼 때 그분들이 본 것은 그분들의 차원에서 경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자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차원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언사가 예언들이 맞기도 틀리기도 한 것이 그런 이유죠. 그래서 누가 예언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입증된 것도 많아서 맞는 예언도 많아서 참조는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틀리게 예언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분들의 각성자들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대비하는 인간의 삶을 생활을 잘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 각성자가 어느 차원에 갇혀 계신다면 과대망상증처럼 내가 뭐야 난 너한테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누군데 감히 하는 그 공포와 위협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존자로 떠돌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아끼고 그 차원에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틀에도 의식을 가두지 마세요. 나마스테 긴이호 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